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지금 보이는 것은 북쪽 창가인데요. 제일 위쪽에 있는 것들 다 집에서 새끼쳐서 삽목해서 가져온 것들이에요. 지금 저렇게 왕성한 것은 엄마보다 더 컸고요. 제가 자주 못 내려가니까 개발선인장들이 다 말라버려서 걔네들을 잘라가지고 일부를 다시 더 말려서 상토에만 심었었어요. 그랬더니 그게 잘 살았고 그중에 두 개를 가져왔었고요. 그리고 저 흰색 개발선인장도 집에서 갖고 온 거고요. 다 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. 이쪽이 지금 꽃기린, 꽃기린도 집에서 가져온 거고 여기 스튜키, 스튜키도 지금 집에서 가져온 거고요. 다 잘 살았는데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리우는데 꽃봉오리가 맺혔는데 아직 꽃은 안 폈네요. 높은 데서 내려가지고 지금 다시 촬영하는데요. 흰색 개발선인장은 원래 삽목한 게 아니고요. 얘는 구입한 거였던 거, 집에 구입했던 거 가져온 거고요. 얘네들은 삽목둥이인데요. 지금 원래 본체인 엄마보다 훨씬 더 잘 자랐고 꽃도 봉오리가 더 큰 것 같아요. 그런데 얘네는 상토로만 삽목한 거라 물이 다 말라서 꺼내보지 않았으면 얘네들 다 또 말라서 꽃도 말라버리겠네요.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 꽃이랍니다. 그러니까 지금 24일이거든요. 12월 24일 아직도 제가 해야 될 업무를 덜해서 지금 못 가는데 이 동영상 찍고 빨리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. 여러분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이이어 모두 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세요.